저는 마지막 산행, 산행은 아니고 트래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아주 아주 좋아요. 좀 건조한 거 빼고는 딱히 뭐 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폭력을 또 히말라가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현진이가 찍어준 저의 비장한 모습입니다. 해가 정말 금방 뜨더라고요. 마차 부차례. 물고기의 꼬리를 한 뜻이죠. 너무 아름다운 일출 풍경이자 아이고, 일초는 지금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해가 나와요. 창신기. 인생 살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보는 일출이네요. 그러니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원래 평소 일출 안 보는데 해발 3600. 어, 3600이라고 합니다. 해발. 해가 뿅 나오죠. 밧데리가 좀 없어서 슬프지만. 뿅. 뿅 하고 여기 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강은 언니가 놓치지 않고 찍어줬어요. 이렇게 열심히 걷다가 또 쉬다가 어느새 도착했어요.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죠? 여기, 뷰 포인트. 뷰 포인트, 어퍼 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뷰가 보여요. 이거는 절대 카메라로 안 다녀. 어, 구전 증세는 타이레노를 먹긴 했는데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파이팅! 저는 발견한 게 생각보다 조금만 쉬면 심박봉이 내려가서 그냥 천천히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진, 느낌. 좋습니다. 아, 뭐? 눈이 풀렸습니다. 졸려, 자고 싶어. 고단이네, 그게. 근데 뭐, 그런 거지. 아무튼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확실히 파이팅 해봐야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같이 이 멋진 히말라야를 감상해 보실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빵빵한 거? 공기 충전 제대로. 완전, 우와, 신기해요. 제 몸 안에 있는 공기도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신기하네. 스파이트를 한번 정상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탄산이 쓸까요? 스파이트 광고는 아닙니다. 저는 탄산이 굉장히 쎕니다. 거의 고문이다. 먹어봐. 손톱에 떼들 보이시나요? 손에 씻어서 씻어서 빠지질 않아요. 초등학교 때 모래사장에서 한 이후로 이렇게 손톱에 끼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급혀. 아니, 왜 안 빠져? 이거 빼둬. 진짜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나 장갑 계속 끼는데. 컷! 여기까지. 어. 강아지가 왔어요. 아이고, 귀여워. 너도 쉬고 있어? 따뜻하니까 좋지? 강아지는 쉬고 있어요. 왜, 한진이? 왜, 한진이? 고마워. 한진이 될 것 같은데. 한진이 될 거야? 강아지? 강아지, 안녕. 안녕. 따스한 햇살 아래 꿀잠 자는 댕댕이. 저희는 햇빛을 뚫고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짠, 짠, 짠. 우리가 정한 정상에서 탄체샷. 아이고, 아이고. 저는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 풍경을 두고 내려가라니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사실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힘들거든요. 근데 쉬엄쉬엄 가면 안 힘든 길이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 힘든 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튼 고산이 없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건조해서 목이 좀 따가워서 빨리 가서 밥을 먹고 지어온 감기약을 먹고 싶어요. 그럼 내려가서 또 계속 히말라야 여정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파 백호원즈에서 다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내내 그리고 제가 이 길을 진짜 올라가는 게 맞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힘들진 않은데 뭐랄까 좀 배가 고파요. 점심 먹으려면 아직 1시간 더 가야 돼. 먼지가 너무 많아서 목이 아프고 좀 걱정인데 원래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되겠죠? 약을 먹을 거예요.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저는 좀 생냉을 먹고 있습니다. 원래 생냉을 안 드시잖아요. 배고픔 앞에 단 거 아픈데. 아 맛있다. 라면에 진짜 코를 박고 먹었어요. 드디어 다시 오우 캠프입니다. 똑같은 방. 사실 이제 저 산들이 멀리 보이네요. 다시 여기 와서 안경을 끼고 컨디션을 회복 중이에요. 눈이 문제가 아니라 모래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그냥 우리가 아는 바닷가 모래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그 고운 모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우리 그 그 뭐지 미끄럼틀 타면은 거기 철 미끄럼틀 타면은 거기 있던 고운 모래 있죠. 고운 모래들이 계속 날려서 이렇게 버프를 써도 제가 지금 바꿨는데 버프가 이렇게 숨 쉬면 젖거든요. 그래서 입김 때문에 그래서 버프를 써도 들어오고 버프가 말랐을 땐 그래도 차단이 되는데 계속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제가 노래를 해야되는데 어 목이 많이 까끌까끌하고 불편한 상태입니다.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랑하면 해야지. 아무튼 트레킹을 다 마쳤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밀크티 타임 컴핑 가서 근데 이거 쓰면 멋있고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면서 재밌게 노는 대원들을 구경하며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이스라엘 부구니 너무나도 나 주 젠이 그 분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 노래를 치는 함께 부른다 모호캠프의 아름다운 풍경 복습하실까요? 로우캠프 노을과 함께 탐험 중입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안녕 이렇게 당나귀도 보고요 당나귀가 목을 흔드니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요 당나귀를 쓰다듬어 보고싶어서 서있는데 당나귀를 함부로 만지진 못하겠더라고요 당나귀를 함부로 만지진 못하겠더라고요 만져도 된대 당나귀를 함부로 제 손 냄새를 맡는 당나귀 친해지고 싶었는데 근데 약간 표정이 없어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살짝 쓰다듬었어요 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영아 뛰지말고 아 뛰면 안돼 왜 뛰면 안되죠? 여기는 2970m 고산지역이라서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고산중세가 올지 모릅니다 조심하라 했는데 말을 안둘거에요 전문가십니다 빼먹은 영상 끝 안녕 안녕 안녕